이 추악한 진실 감추려고 정비서 그 착하고 선량한 사람 이용한 거야? 뭐 시작이야? 됐고 아버지한테 헛소리한 거 아니지? 왜? 두려워? 두렵긴 누가 나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래? 그래 나도 제발 아니길 바래 내 동생이 은혜를 그 착한 여자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란 거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 지금이라도 네 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지은 죄가 있어야지 용서를 빌 거 아냐 한민이 형 제발 부탁한다 내가 제발 부탁할게 그만 좀 해 이러는 거 아니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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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